안녕하세요, 알랭이 예유! 처음이라 엉망인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무지 고마워, 유! 오늘 저는 단순히 간식 하나를 더 얻어먹기 위해서이고 주인님은 손하면 제가 손을 주는 것을 가르친다고 간식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. 서로의 목적은 다르지만 저는 이 훈련이 싫지는 않아요. 왜냐고, 유! 주인님과 같이 놀 수도 있고 손 한번 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유! 저에게는 일석이조, 주! 왓! 강아지가 어떻게 사자성어를 아냐고, 유! 흥! 치지! 은근 절 무시하시네, 유! 엉엉! 제가 패드에만 오줌을 누면 칭찬과 간식을 주시기에 주인님이 볼 때마다 조금씩 오줌을 누니 처음엔 간식을 잘 주다가 가족들이 저의 의도를 눈치채고 더 이상 간식을 안 주니 잔머리 천재 알랭이는 이제는 찔끔찔끔 싸는 오줌은 포기했어, 유해해! 더 이상 간식을 안 주어서, 유! 간삭을 하나 더 먹으려다가 딱 걸린 것이지, 유! 부끄러움 부탁하나 드려, 유!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혀, 유! 이러면 주인님이 간식을 하나 더 주실려나, 유! 간식, 간식! 감식ague 좋가되